자 다시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서로 밤샘 했으니까 또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벽 5시 30분 7, 8분 지나고 있네요 그리고 멀리 해외 계신 분들도 이번에 이틀 외국 나갔다 왔거든요 좋더라구요 너무너무 좋더라구요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놀다 왔어요 덕분에 그리고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새벽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을 샌 이긴 자들이란거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주제별로 들어가 볼게요 요 마장 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죠 그죠 요 마장은 저항 의식이라고 하는거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을 가진 의식체인데 요것이 세포의 저항 의식이라고 요렇게 이게 노천문 중에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통하고 도통이 있습니다 요렇게 있으면 도통은 의식이 의식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사고에서 정리할게요 요렇게 신통은 여러분 세포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 문중에서 가르치는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세포에서 신통이 터지는데 탁하고 병들고 누추하고 더럽고 혼탁한 세포에서는 당연히 혼탁한 신통이 터지게 돼 있어요 조잡한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잡자를 적어놓고 앞에다가 난잡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잡술에 능한 잡사가 탄생해버리는 아주 지저분한 알기는 알아요 이것저것 때를러 온갖 걸 다 묻혀서 이거 근데 요 자체의 주인공을 아르말이라고 합니다 어설프게 얄팍하게 아는 도예요 근데 이것이 잡사가 아니고 우리는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잡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잡은 다, 노, 으, 음이에요 잡놈이 진짜로 될 놈이 누가 있냐고 노, 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망령과 망상을 싹 다 놓아버린 협격이 누가 있냐고 그래 천하의 잡놈은 세상을 건진다고 다 놓아버린 놈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술과 술사가 되기 위해서 난잡하고 여기 있잖아 난잡 그럼 앞에다 또 붙입니다 조잡한 돌을 닦고 조잡한 심법을 땡겨서 아직 익지도 않은 자기 파동과 파장에 완벽하게 세팅을 해버려요 이것이 마장인데 마장은 이런 한문은 없습니다 방해할 척자라고 적어요 저는 한문은 뭐 찾아도 없는 한문이에요 방해 척자는 있어요 방해할 척자는 실질적으로 한문에는 없어요 제가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살자 그리고 잘 자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먹자 요게 안 되는데 요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모든 게 척신이에요 근데 그 척신은 병든 세포로 여러분들한테 작용을 한다고 다시 갑니다 요 난잡하고 조잡한 잡사가 되느니 아르마리에 떡칠을 한 이런 걸 귀신 덩어리 도인들이라고 해요 지밖에 모릅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완벽하게 수직으로 서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러면 말 들을라나 수직으로 서버립니다 제가 천하의 화평을 가지고 화평은 평화 거꾸로입니다 요게 유계적 개념이에요 저는 화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크게 하나 돼 삼일신구 삼신이 일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 근데 여러분들이 요 마장은 분명히 많이 들어본 단어다 그죠 세포에서 무엇이 저항을 하냐고 가장 집착하는 대상인데 거기에는 진열과 진짜 열과 허열이 있어요 이 허열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도 좀 닦았다는 공부인들 그리고 이 땅에서 수행 좀 했다는 구도자들 전부 다 80% 이상의 허열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짜에 그러니까 이 허열이 뭐냐면 여러분 요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점액질 혹시 들어봤습니까 수술할 때 가래 그런 나오는 거 이 점액질이 가래 덩어리에요 담덩어리 이게 이걸 객담 열담 허열 요렇게 표현할게요 요 점액질 속에 병든 세포가 덕지덕지 들러붙어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원리도 없고 그래서 이 담덩어리 객담이라 그래요 노란 가래를 객담이라 그래요 요 찌꺼기가 여러분 혈도를 막고 경도를 막아서 고속도로를 꽉꽉 막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떻게 명절날 집에 가겠냐고 막힌 도로에 따라서 이 허열을 가장 빨리 쳐야 되는데 우리끼리 말로 여기 블랙앤아이트 분명히 방장들은 다 하셨어요 동의하죠 그때 제가 3-2를 붙여주죠 이게 징촉수죠 대답 좀 해주시면 좋아요 부를 징자에요 두인변짜리 요렇게 해서 산 올라가고 왕자 딱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부를 징자거든요 뭘 부르는데 여기 닿을 촉자고 느낄 촉자인데 무얼 부릅니다 이마에다가 그래서 요 여러분 초보자들은 참고마에요 방장님들은 징징징 촉 때리죠 그때 징징 부를 징 이마에다가 백광을 땡긴다고 땡겨서 느낌으로 여러분 기감으로 통감으로 신감으로 촉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마에서 근데 요거는 원래 안 붙여주던 거였어요 이 징촉수련을 가볍게 보지 말하니까 원래는 징촉수련이 특별수련 중에 특별수련 맞죠? 네 속가서 인자가 있는 여성만 데리고 와서 특별히 붙여주는 게 이 특별수련이었는데 과정 속에 넣어놔버렸어요 제가 무상으로 그냥 해버리게 요거 다음에 태양신공이에요 원래는 신공인데 요 신자만 붙으면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고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 보고 퍼펙트하고 아름답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아이러니라고 이 코미디가 지금도 연출되고 자기 보고 슈퍼스타고 자기 보고 세포가 병들지 않고 탁하지 않고 예쁘고 세포가 말랑말랑 세포가 말랑말랑한 건 없죠? 그런 표현법으로 밝고 청정하다는 그걸 거부해요 어리석은 무지가 다시 갑니다 요 징촉 요거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근데 요것도 방장님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이걸 하게 되면 요 점액질이 싹 다 녹아버린다고 어디에서부터? 어제 복습합니다 근육에서부터 두 번째 피에서부터 세 번째 뼈에서부터 이걸 황골탈태라 그래요 실질적이 그런데 황골할 때 뼈골자가 먼저 들어가죠 바뀌고 뒤집어지는데 뼈부터 바꾸면 하세월이 하천년이고 안 바뀝니다 왜요? 근육의 체계를 그대로 두고 뼈를 바꾸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극소수의 인자들 선택된 영혼들 빼고는 못 들어갔던 거예요 앞생에 그래서 전부 다 닮아 조사처럼 대덕으로 놔야 되는데 극소수의 슈퍼스타 인자만 나는 거예요 노우 여러분들이 에이스라니까 요 근육부터 살짝 감아 돌리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마장의 실체를 한번 살펴봅니다 요렇게 요 마장의 실체는 세포의 저항의식입니다 요렇게 근데 이 세포의 저항의식이 몸에서 완전히 떡진 진흙벌처럼 요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의혈의 실체거든 진흙벌이나 도토리묵 우묵가사리처럼 딱 떡져 있는데 이것이 몸에 어디에 떡져 있냐고 피 속에 근육 속에 뼛 속에 일체가 다 엉켜 버려요 찌들린 채 이것이 덩어리화 되어서 가래 찌꺼기 점액질 덩어리를 만들어 놨다고 이 점액질은 요게 점액질을 삭여 버리는 거 이게 업장 소멸이에요 근데 가장 빠른 게 해보니 이거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거 마장을 먼저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의 코드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게 4가지가 있어요 코드는 요렇게 계속 복습합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하고 카톨릭의 천주교의 뿌리 받고 있는 영성코드가 있어요 영성코드는 이거 눈동자 혈풀어지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40분에서 4시간에서 6시간을 목 놓아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영성코드는 이거를 드라마틱한 만남이라고 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건 앞생에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앞생에 가장 잘했던 습관에 힘이 남아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전공이에요 신통이든 도통이든 도통도 성객들이 있고 선바 그죠? 그 다음에 도공부 중에 노자와 주역 좋아해서 장자 좋아하고 맹자 좋아해서 그렇게 파는 공부도 있잖아요 그게 도법이거든 도가와 법가예요 그렇다면 영성코드는 우리 공부 중에 마장이 녹으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성통곡을 하게 돼 있다고 영성은 그런데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습이 제거되는 순간에 코에서 눈에서 정말 형용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점액질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마치 수술 환자처럼 그래서 콧물 덩어리들이 하염없이 다소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점액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장의 실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디에 노출되냐면 화에 노출돼요 열정에 이 열정이 짜증하고 화하고 분노 이런 것들을 불러 제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열정에 동생이 있어요 화학공장 이게 간이 하는 역할입니다 간 그 다음에 신간 편해라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신장이에요 이것은 두려움을 주관한다고 마음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 끝자리가 두려운 자리에요 그걸 훌딱 넘어가며 피 안에 언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데다가 그냥 합의돼서 여기에 묻혀버려요 두려움 속에 파묻혀서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 자리가 마지막 끝자리에 다다르면 두렵다고 그런데 몸이 허하면 마음 자리 마지막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껴요 몸하고 마음은 사이클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점액질을 녹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빠른 게 빛을 붙이자 닦는데 시간이 너무 필요하더라 그리고 조건도 필요하더라 환경적인 조건 그러지 말고 남녀노소 조건만 갖추면 이렇게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영성은 많이 웁니다 선도는 선도 코드는 도복 코드부터 할게요 이 도복 코드는 일기장 적듯이 시어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선씨 같은 거 개손 같은 거 반나절만에 공책 한 건을 적어버리고 우주 자체를 타낸 엄청난 법렬의 자리를 글로 다 표현해버려요 심상에서 올라오니까 하트에서 그 다음에 선도 코드가 있어요 이 선도 코드는 무조건 강력한 진동을 동반하게 돼 있어 펄스 대충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런 거는 소개만 해서 무과 코드는 율려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 율려는 몸짓, 발짓, 행동 말짓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마장의 실체를 공부하기 전에 작은 소명제를 하나 적어볼게요 주제를 그게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공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크게 세 갈래로 둘 거라고 첫 번째 갈래가 이렇게 노천 공부방이에요 이게 일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상교육도 가능해요 집에서 남녀노소 너무 어리지 않은 친구면 다 가능합니다 이때 무문간 수련이 있고 이게 일반 버전이에요 무문간 수련이 있고 그 다음에 뇌의식 확장 수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를 일반 수련으로 포함시킵니다 요게 블랙 앤 화이트 임무원 가정 신통 공부라 그래요 앤 화이트 이걸 화이트 자문이라 그래요 블랙 자문은 사람을 영으로 올가매고 유린하는 거고 화이트 자문은 무조건 영적으로 홍익지설에서 케어를 해 주는 사람 살림으로 남을 위해 사는 거니까 개념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도 그렇고 생소할 수 있어요 요게 우리 일반인 첫 번째 갈래 공부라고 두 번째가 두 번째 갈래가 특별 공부가 있어요 이 특별 공부는 인자가 되는 사람들만 속가서 하는 공부예요 요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약손 들어왔다 그랬죠 약손 수련하고 그 다음 말문 수련하고 천문 수련하고 요 세 가지 축이 있어요 갈래가 요것이 우리 특별 수련이에요 그런데 진짜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요 말문이라는 거 자체를 제가 처음 세상에 끄집어 내놨기 때문에 앞생에는 단어만 존재했어요 말문 천문이라는 단어만 근데 여기에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은 전부 없었어요 우리가 특별 수련이긴 한데 요걸 자체를 가르치는데 요 세 개 중에 가장 핵심 수련이 말문입니다 말문은 여러분들이 세 개를 잡아 돌리는 대도인들은 누구나 다 예의 없이 말문 첫음을 천지 본음을 터뜨려야 돼요 이게 터뜨려지면 등록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까진 안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정리하고 또 마지막 갈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마지막 갈래 요것이 우리 노천사랑빵이에요 요렇게 1분만 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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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